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무언가를 파는 꿈은 꿈속에서 일어나는 행위나 물건에 따라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꿈은 단순한 상거래 행위 이상의 깊은 해석이 가능하며 꿈을 꾸는 이의 감정, 삶의 상황, 그리고 무의식적인 생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파는 꿈은 대개 꿈을 꾸는 이가 변화나 새로운 시작을 원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판다는 것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입니다. 이는 곧 자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행위는 과거를 청산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과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물건을 파는 것은 꿈을 꾸는 이가 다른 사람과 교환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인간관계에서의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나타내며 물건을 팔 때 교환하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 자원이 아닌 감정적 자원이나 지식, 경험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 꿈 속에서 물건을 파는 상황은 꿈을 꾸는 이가 현실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나누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꿈은 때로는 경제적 압박이나 불안감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을 꾸는 이가 재정적인 문제나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 무언가를 파는 꿈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직업적인 불확실성을 겪고 있을 때 자주 나타나며 자신의 자원이나 가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파는 꿈은 자신이 소유한 자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건을 판다는 것은 그것의 가치를 인정받아 교환하는 행위이며, 이는 꿈을 꾸는 이가 자신의 능력이나 자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종류와 그 가치는 꿈의 해석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꿈 속에서 파는 물건이 고가의 물건일수록 꿈을 꾸는 이의 자존감이나 자신감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로는 물건을 파는 꿈이 꿈을 꾸는 이가 삶에서 느끼는 부담감이나 책임감을 내려놓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물건을 파는 행위는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꿈 속에서 이러한 행동은 꿈을 꾸는 이가 자신의 삶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들을 정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 과도한 책임감 등으로 인해 생긴 부담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심리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꿈은 꿈을 꾸는 이가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타인과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서 물건을 파는 꿈은 인간관계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을 반영합니다. 이 꿈은 또한 꿈을 꾸는 이가 자신의 아이디어나 생각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꿈 속에서 판매되는 물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꿈의 해석이 달라지며, 판매하는 물건이 꿈을 꾸는 이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우라면,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특정 물건을 파는 꿈은 꿈을 꾸는 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나누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 속의 인물과 꿈을 꾸는 이 사이에 어떤 중요한 교류가 있음을 나타내며, 그 물건이 상징하는 바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상징하는 물건을 판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균형과 교환의 문제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팔고 돈을 받는 꿈은 현실에서 꿈을 꾸는 이가 경제적 성과나 보상을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을 꾸는 이가 현재 자신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금전적이거나 사회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는 행위는 단순히 물질적인 이익만을 의미하지 않고, 감정적 보상이나 관계에서의 성취감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꿈 속에서 돈을 받고도 불편하거나 불만족스러운 감정을 느꼈다면, 이는 자신이 실제로 받고 있는 보상에 대한 불만이나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팔았지만, 그 대가로 돈을 받지 못하는 꿈은 꿈을 꾸는 이가 현재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가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투자한 노력에 비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거나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경제적 불안감이나 직업적 성취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꿈일 수 있으며, 자신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감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중고물건을 파는 꿈은 꿈을 꾸는 이가 과거의 경험이나 추억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중고물건은 이미 사용된 물건으로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또한 꿈을 꾸는 이가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거나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중고물건을 파는 과정은 감정적 해방이나 성장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길거리에서 자신의 예술 작품을 파는 꿈을 꾼 예술가. 한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이 길거리에서 자신의 그림을 파는 꿈을 꾸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에 관심을 보이고 구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무의식적인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그는 자신의 작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작품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례 2 가족에게 물건을 파는 꿈을 꾼 직장인. 한 직장인은 가족과의 갈등을 겪고 있었고 그 와중에 가족에게 물건을 파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가족들에게 값비싼 물건을 팔려고 했지만 가족들은 이를 사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꿈은 그가 가족관계에서 자신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그는 가족들과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노력이 충분히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 꿈을 계기로 가족들과의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3 물건을 팔았지만 돈을 받지 못하는 꿈을 꾼 자영업자. 한 자영업자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꿈 속에서 자신의 가게에서 물건을 팔았지만 손님들이 돈을 주지 않고 떠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사업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자 재정적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꿈을 계기로 그는 사업 전략을 재검토하고 더 나은 재정관리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4 중고 물건을 파는 꿈을 꾼 은퇴자. 한 은퇴자는 자신의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는 중에 중고 물건을 파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들을 팔아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의 장을 열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취미와 목표를 찾으려는 그의 의지가 이 꿈을 통해 표현된 것입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꿈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일거리를 맡기고 그 성과를 기대할 일이 있게 된다. 가게에서 자신이 뭔가를 파는 꿈 여러가지의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슈퍼마켓 등의 가게가 꿈에 등장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믿고 있으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다는 증거이다. 가게에서 자신이 뭔가를 파는 꿈은 자기 과시나 자만심 잘난 척하는 성질을 나타낸다. 한편 가게라는 장소보다 거기서 팔고 있는 물건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 물건이 상징하는 의미의 꿈을 해석하는 열쇠가 있다. 가구를 파는 꿈 금전댕이면서 타격을 입게 된다. 거름구덩이를 파는 꿈 상인은 거래처가 생기고 학자는 창작물의 기초를 마련하며 기타는 사업기반을 담는다. 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꿈 남에게 음식 대접을 받고 물건을 샀다면 남의 청을 들어줄 일이 생긴다. 그러나 재물을 얻었다면 계획 중인 일이 우연히 도움을 받아 성취된다. 경매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파는 꿈 당신을 이용하려는 친구가 있다는 암시의 꿈이다. 과일을 파는 가게와 관계하는 꿈 금융기관에 출입하거나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상담할 일이 생김 구덩이를 파는 꿈 비밀의 간직, 재물의 저장, 저축, 보류 등의 일과 관계된다. 깊은 우물을 파는 꿈 영성을 떨치게 된 논밭을 사거나 파는 꿈 논밭을 사거나 파는 꿈을 꾸게 되면 사는 꿈은 사업장을 얻고 파는 꿈은 권리를 상실한다는 암시다. 또는 상대방에게 대출금을 갚아야 할 일이 생긴다. 누군가를 매장하려 흙구덩이를 파는 꿈 누군가를 매장하려 흙구덩이를 파는 꿈을 꾸게 되면 집을 장만하거나 취업을 하게 된다. 흙구덩이를 파 뭔가 묻으려 하면 거래처를 확보하거나 비밀을 간지하게 되고 저축을 하거나 무언가 저장하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돼지를 파는 꿈 자기 소유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남에게 자신의 일거리를 빼앗김 도장을 파는 꿈 지휘와 권리를 얻는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암소를 내다 파는 꿈 가족 중에 누가 시집 가거나 부리던 가정부가 나가거나 자기 집이 팔리게 된다. 돼지를 사다가 잡아서 파는 꿈 재물을 잃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된다. 돼지를 시장에 내다 파는 꿈 돼지를 시장에 내다 파는 꿈을 꾸게 되면 손재수가 있으며 보증이나 괴를 하면 손해를 보게 된다. 또한 집안의 가장에게 근심 걱정과 우한이 생긴다. 돼지를 파는 꿈 자기 소유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남에게 일거리를 빼앗기게 된다. 땅을 파는 꿈 남자에겐 길하고 상인은 큰 돈을 벌게 되나 여자에겐 집안에 큰일이 발생함. 물건을 파는 꿈 물건을 파는 꿈은 술이 생긴다. 물을 찾고자 땅을 파거나 연못을 파는 꿈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 좋은 일이 생김 배뉴 구덩이를 파는 꿈 사업상의 거래처를 확보하거나 학자의 경우 창작물의 기초를 마련하게 된 번화한 상점가를 걸어다니거나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꿈 자신의 매력을 과시하고 사람의 눈을 끌고 싶어하는 심리표현이다. 뭔가를 사고 있는 꿈은 당신의 소망이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산에서 노루를 잡아서 팔려고 하니 개가 되어 못 파는 꿈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은 되었으나 가정사정으로 진학을 포기하려다. 결국은 진학할 수 있게 될 것을 암시한 꿈이다. 소나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꿈 사업체를 잃거나 배우자와 이별하게 될 짐조 손님에게 물건을 파는 꿈 손님에게 물건을 파는 꿈은 자신의 권리나 재물을 누군가에게 양도할 일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는 누군가를 도울 일이 생긴다. 자신의 신분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애정을 주거나 일거리를 줄 수도 있다. 술을 파는 꿈 친한 사람과 충돌이 생기게 된다. 아파트를 파는 꿈 자신의 집을 남에게 팔면 운수가 태어서 재물이 모이고 명예가 높아지며 타인의 집을 자신이 사들이면 수명이 길어지고 새로운 귀인이나 협력자를 만나게 된다.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꿈 어떤 단체나 개인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할 일이 생김 연못을 만들기 위해 땅을 파는 꿈 연못을 만들기 위해 땅을 파는 꿈은 후회할 일이 생긴다. 오물을 파는 꿈 모든 일이 조금씩이나마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우유를 파는 꿈 온수가 좋을 꿈 웅덩이를 파는 꿈 즐거운 곳에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잘 지내도록 자신의 돼지를 파는 꿈 잘못된 판단으로 남 좋은 일만 하고 자신은 손해를 본다. 자신의 소유물을 남에게 파는 꿈 자신의 소유물을 남에게 파는 꿈은 자신이 두려웠던 재물이나 일거리를 남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오랫동안 해왔던 일거리일 가능성이 많다. 전답을 파는 꿈 다른 사람에게 사업 자금을 대일이 있음 조상이 암소를 내다 파는 꿈 집안 여자가 혼사를 치르거나 며느리나 가정부가 나간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 수도 있다. 쥐가 물건을 갈려먹거나 물체의 밑을 파는 꿈 큰일을 시작하거나 단체 활동에 가입합니다. 집을 파는 꿈 이사나 직장을 옮기는 등 환경의 변화가 생기고 운이 왕성해짐 집이나 소를 파는 꿈 사업자나 배우자와 이별하게 된다. 차를 파는 꿈 돈을 빌 일이 생긴다. 허리띠에 금장식을 팔려다 못 파는 꿈 허리띠에 금장식을 팔려다 못 파는 꿈을 꾸게 되면 귀한 딸을 시집 보낼 수 없게 되어 고민에 빠지게 된다. 흙을 파는 꿈 좋은 자녀를 얻게 될 태몽이다. 돈은 흙을 파고 무엇이 묻혀있는 꿈도 금전상이 이익을 얻을 길몽이다.